1957년 6월 10일 아틀리에서는 남북창을 열어서 치면 아무리 더운 여름변에도 금시의 땀이 들며 시원해졌다 북창으로 멀리 네뚜알이 보이고 그보다 가까이는 에펠탐이 보였다 안되요 안된다 이거 마음대로 해야 돼 아 이 음악이 그냥 흐르게 들 순 없잖아 당신이 탐구 났어? 오늘까지 보내줘야 한다면서 탐구 났다 그거 춤추고 나면 더 잘 써줄거야 당신도 그럴까? 아직 안말랐어 탐구 났다 좋아 그러면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럼요 어때? 내 말이 맞지? 당신 말은 항상 맞지 고마워요 날 파리에 데려와줘서 나 눈발에 와서 좋아 새로운 모험이 나를 어설레게 하고 새로 배운 것들이 날 계속 반짝이게 해 나의 두 손으로 온전히 껴안아보는 나의 두 손으로 온전히 껴안아보는 나의 세 나의 세 나의 손 나의 손으로 온전히 껴안아보는 나의 손으로 온전히 껴안아보는 나의 세 역시 국민답네 지금 당신이 이곳에서 느끼는 감정이 소실도 그가 느끼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서 날고 싶어 날고 싶다 한 번만 더 날 기뻐 날 기아 ee 다시 죽어 않아 날企 Fraktion 날 자 한 번만 더 날案사 한 번만 더 날 packages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나 오늘 마네시아 아테리엘 다녀왔어 아 그분이 많이 흥미있게 보고있어 어땠어? 큐비즘 쉬루의 에포크를 거쳐서 그 깊은 내적 고민을 표현하려는 종교적인 고민의 시대에 닿은 뭐 그런 느낌이랄까? 이슬평공관수의 당신은 형상영어를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눈점화시키는 힘으로 아주 강한 말이야 나 그림 보는 일이 점점 더 즐거워지네 더 깊이 탐구하고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 우리 이번엔 기억에 가본건 어때? 어디든지 새로운 모험이라면? 자꾸만 큰 꿈을 꾸게 하는 것 그 꿈을 이 세상에 펼치고 싶어 나는 내 옆에서 함께 성장한 우리 함께 성장한 우리 이길 끝에 다시 난 내보리라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돼 거기에 너를 믿나요 너를 믿나요 사랑한 왕 나 혼자 살이 느끼고 계속 마주에 흰 종이에 나로 채워라 너를 믿나요 내가 살아가게 돼 너로 인하여 꿈을 꾸게 돼 너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나를 봐주시켜 드러나는 그리의 아래시 너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elf 노래 놀래 그 더 너로 인하여